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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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진석이가 왔다 갔네 GMI 저는 휴일에 정우를 만났어요 GMI 정우랑요? 맛있는 거 먹고 네? 영화는 함께 안 봤고요 영화는 따로따로 제가 궁금한 게 제일 좋아하는 그녀 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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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돈하고 알차기요? 알찼죠? 알찼어요 알찼기요 잘하는거니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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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 정리정돈 정리정 오늘 먹었어요, 이거에. 오늘요? 오늘은, 오늘은. 희자, 희자도 좋죠. 자장이나. 제가 자장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먹을 수 있으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표눈이 많네요. 핸드폰이 제일 많네요. 오, 이거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어쩐다. 어쩌죠? 네? 네? 핸드폰이 뭐야? 벌써요? 저운 화상 조심하세요. 팩을 쥐고, 오래 있으면 저운 화상에 위험해집니다. 저운 화상.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아니요, 추위를 원래 많이 안 타고, 철이 많이 빠져서, 더위를 좀 안 타게 됐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리라드를 해보니까. 네. 추위를요? 최시방이랑 적어줘서, 진단한, 네. 진단한, 네. 진단한, 네. 진단한, 네. 진단한,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추위를, 여름에요. 그니까요. 많이 안 더웠던가. 그래서, 진짜, 내가, 살이 좀 더 나가면서도, 그랬을 수 없던가. 그래서, 살이 좀 더 나가면서도, 그랬을 수 없던가. 어찌나, 이러한, 취향이 안 되는, 수영이 안 되는거예요. 이건 반대빈이. 안 되는거죠? 진단한, 그니까요? 하하하하ака. 하하하하, 하하하하, 검색해볼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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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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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셨는데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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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그 앞에서 이런 입김밥 틀렸는데 아 그렇다고 많이 두껍게 입었다 아니 진짜 내일은 추워요 아 오늘도 땀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은 따뜻하게 드시고 검색해보고요 아 믿음은 믿음 믿어야죠 그래서 빨리 입고 풍팟웨이보 그래서 아 1차 팝팩에서 살짝 풍팟웨이보 풍팟웨이보 밝히고 내일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desperate 고마워 무게를 스미는 장면 솔라룩이 피해자 너는 폴라룩이 아니요 리필이 되고 있는데 소울이 한번 체인지했어요 진짜요? 네 쇼디치 및 씨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붙는 옷은 민망쑥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